국물도 집에 있어. 이거야 돼. 집에 이렇게 하고 싶다. 너희도 하나 해. 내가 가서 2호점 내줄게. 2호점 만들었는데. 2호점아 어디 설명 좀 해, 집에서. 아마 떠나면 거기 가서 하셔야 될 거예요. 우와,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원희 씨는 천수를 월드컵 때 친해진 거예요? 형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나랑 프로 입단 동기인 거 알아요? 어? 너희랑 나랑 왜 동기야. 몇 년 뒤 입단하셨어요? 몇 년 끝나고. 2002년. 저도 2002년에 입단 같이 했거든요, 같은 팀에. 54년 되고. 아, 진짜로? 그리고 1군, 2군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2군이 있었으니까. 모르는지 저만 딱 지나가고 마주치면. 인사를 해요, 저한테. 나 스태프인 줄 알았어. 저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도 와, 형이랑 같이 갔어요? 와, 그때 너도 있었냐? 모르겠다. 저기 있어, 있어, 있어. 월드가 2006년으로 왔대는 거야, 그래서. 왔대는 거야? 그렇죠, 형. 못하고 왔냐고. 진짜? 못하고 왔냐고. 경기 후, 경기 후 구경 온 줄 알고. 어떻게, 그 형이 형 어떻게 들어왔냐고. 그래서 이랬다가. 고아 아시안 게임도 기억 못 한다고? 우리도 갔어? 왜 갔어? 네가 왜 갔어? 네가 왜 갔어? 내가요. 진짜 왜 이래. 어머, 같이 뛰었어. 뭐 이런 거랑 달라고 보면 뭐지 말고. 그러니까. 같이 막 쓴 게 아니고. 같이 막 쓴 게 아니고. 그렇지, 안 썼지. 싸구만 안 썼어, 그냥. 저희들이 기억이 기억 없는데. 1도 없어요. 잘해라, 이제 좀.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야. 기억 좀 하세요, 이제 좀. 너랑 또 원시가 또 각별 언니의 결혼도 비슷한 시기하고. 아, 그래? 아니, 너는 12년에 했어, 결혼을? 15. 그럼 비슷하네. 싸웠을 때. 보통 이제 싸우자, 두부 싸움 하잖아요. 싸워도 그냥 제가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그냥 지고만 해도. 근데 그 순간. 정확하게. 10초만 참으면 되는 거야. 10초. 10초만. 맞네, 맞네. 10초만 참아. 맞아, 10초만 참아. 싸웠어, 싸웠어. 그때 바로 그 10초 뒤에. 10초 뒤에 미안해, 그렇지? 아니, 아니요. 대부분의 잘못이 저 때문에. 제가 잘못으로 인해서 시작이 돼서 싸움이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형도, 형은 어떠세요? 아니면 뭐 거의 비슷비슷한. 거의 형이 잘못하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네? 엇갈비야? 근데 지금 현수님이 옛날에. 화를 잤듯.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형이 나.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자리 이거 다 만드는 거는. 현수님이랑 다 상이 된 거죠? 그럼. 우리에게 가서 오늘 이전기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